치매는 감각신경, 파킨션은 운동신경 아니야. 사실은 원인은 똑같은 뭐. 할성상성은. 그러면 왜 하더라도. 이거를 공식으로 인정 안하느냐. 비타노씨가 쌓기 때문에. 오마오시오 도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헌TV에 아주 특별한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밖에 웰릭스 크리넥이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바로밖에 성형외과의 반재단 대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타민C 권위자 씨잖아요. 박사님. 오늘 저희가 비타민C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러 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스트레스, 뇌건강과 비타민C의 관계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C가 어떤 영향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보면 내 주변에 한 4, 50대. 요즘에는 30대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갑자기 급산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자다가 죽는다든가 비타민C를 몰랐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저분이 이런 비타민C를 평소에 복용하셨더라면 저런 일을 좀 안 겪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망가튀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아주 단순한 데이터를 보면 돼요. 네. 요즘은요. 벌에 딱 쏘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키 속에 비타민C가 완전히 고가하게 돼요. 완전히 몸의 비상사태. 비상사태라는 건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피지컬 스트레스. 위치의 스트레스예요. 그걸 잘 알려주시는 게요. 벌에 딱 쏘이는 순간에 피 속에 비타민C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냥 엄청나게 사용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뭐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혈액을 보면요. 거구한 사람들의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비타민C 농도가. 알정 농도가.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게 육체적 스트레스거든요. 아이씨, 우리 왜 전쟁이 난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게 국수정의이냐 전면적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크면 클수,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스트레스가 크면 비타민C 통화도 많이 돼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해 주면 몸이 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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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죽 없이 당하는 거예요.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해 줘도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힌트 때문에 제가 전 진짜 걸리지 않았어요. 특히 아까 우리 반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연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돌연사가. 돌연사가 사실은 원인이 밝혀진 것도 있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요. 네. 원인이 밝혀지면 대개가 신근경색이거나 뇌졸중이에요. 계속 알아요. 갑자기 죽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분을 신근경색했죠. 저분은 뇌졸중. 나중에 그런 병원을 앓고 있었던 분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그렇게 지나야 되는데 많은 경우의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 제가 사실 그래서 조금 급해가지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옆에 허위학교실이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길거리에서 조금 반드시 부검을 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부검을 하게 되어있지만 아, 길거리에서 돌아가신지로 가진 상태에서 보면 반드시 부검을 하게 돼 있어요. 서울대는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 허위학교실 교수한테 좀 꼭 피를 좀 뽑아서 나한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전달 좀 해서 꽤 많은 피를 제가 받아가지고 보면은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피소로에 비타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돌아가셔서 그 속에 비타민C가 사물 같아서 없는 것이고 그러자라고 따져 있는 아무튼 분명한 건 건강한 사람들 피 속에는 비타민C가 어디서도 다 있고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피를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비타민C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동물실험. 그래서 비타민C가,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뭐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람처럼 비타민C를 못 만드는 귀를, 귀모델을 제가 하신 사람. 그것도 정말 드라마틱이에요. 저는 정말, 뭐 이런 얘기 방석에서 한번 보라고 할지 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타민C 정보하는 사람에게 그런 귀가 있었다는 건 그건 기가백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국내에 아무도 저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동물은 비타민C를 먹어서 만드는데 만드셈. 사람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팔 수가 없는데 비타민C를 못 만드는 귀를 그거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사람하고 똑같이 똑같은 유전자를 빼버려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비타민C를 못 만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적인 농물을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쥐보대, 즉 사람하고 똑같이 쥐를 만드는 유전자가 결함이 생겨서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를 가지고 그 쥐하고 거기다 비타민C 먹인 쥐 그 다음에 정상 쥐 정상 쥐 비타민C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못 만드는 쥐에다가 물에다가 비타민C 추구에 타서 먹인 쥐 이 쥐 얘기를 딱 나오네요. 비타민C 효과가 빨리려. 사실 이게 이거는 진짜로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결과가 그렇게 이제 정상 쥐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 비타민C를 못 만들지와 비타민C를 미키는 쥐 해가지고 스트레스 시럽을 했는데 비타민C 못 만드는 쥐만 주고 그리고 비타민C 먹인 쥐는 절대 안 주고 한마리까지 안 주고 정상 쥐는 당연히 안 주고 비타민C를 만들니까 그럼요 비타민C를 스트레스 받아서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제일 튼튼해요 정상지원 비타민C 먹인지는 충분히 먹이지 않으면 죽지는 않는데 꼴고래요 근데 비타민C 몸만 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그룹의 지도를 다 죽여가지고 그냥 온 복업을 다 해봤더니 이야 그게 심장의 변화가 와서 죽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논문을 냈어요 사실은 이건 진짜 이 용론은 저는 잠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도련사를 막을 수 있는 항구적 근거를 제가 총으로 제출한 거예요 진짜 그렇네요 스트레스하면 또 우리가 부신이 떠오르잖아요 부신은 스트레스를 위한 장기예요 거기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모두 만들어질 부신 피질과 수질에서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을 만드는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 때 비타민C가 필수인지 스트레스 쪽으로만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장기의 비타민C의 콘텐츠 가장 농도가 제일 많은 데가 부신하고 뇌다 얼마나 내가 아까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죠 200배 200배 정도의 농도가 부신하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C 먹잖아요 아니 비타민C 안 먹고 음식 먹잖아요 그 속에 비타민C가 있으면 일단 흡수돼서 뇌하고 부신으로 딱 그러니까 가장 많이 털어난 것이고 원시 특기의 날에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종족 보조를 한다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싱싱한 걸 못 먹었기 때문에 교육병으로 다 종족 멸종이 돼야 되는데 차라리 있는 일을 알고 왔더니 사냥을 하고 나서 뇌을 바로 가가지고 싱싱한 뇌을 날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콩팥을 날로 먹었다는 거예요 부신을 같이 먹은 거고 그러니까 콩팥을 먹으면 부신을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비타민C 안약사로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생존조건이라는 걸 조상태세로 알려준 거예요 그게 참 인간도 참 신기한 거 같아요 비타민C를 식품으로 못 먹어야 될 거 같아요 통보를 잡아가지고 본능적으로 뇌를 먹게 하고 부신을 먹게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유는 몰랐죠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오늘날 저 같은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낸 거지 뇌 속에 비타민C가 엄청 많다고 궁금한 게 또 부신 뿐만 아니라 뇌에 지금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뇌기능에도 큰 유형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럼 알할 나위가 없죠 네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니 우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뇌세포 속에 비타민C 농도를 잴 정도로 비타민C 연구가 뇌 쪽에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마이크로 커버를 집어넣어 가지고 뇌, 신경세포 있잖아요 속 안에 비타민C 농도를 쟀다는 거 방송일이 아닌 거군요 진짜 그게 농무들로 나와 있잖아요 뭐 잘 알려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10mm 볼이 있다는 게 그런 거군요 그게 아시는 것처럼 뇌세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신경세포지만 신경세포를 돕는 세포들도 있고 방어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많아요 그것들은 사실은 뇌 기능하고 사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밖은 산소를 쓰는 약이 적어요 그래서 막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뇌세포가 산소를 10을 쓴다고 그러면요 그 방어하는 세포들은 워낙 2를 써요 정확하게 비타민C 농도가 급히 필요해 비타민C 농도가 존재하는 게 그게 무슨 의리예요 산소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양이 뇌세포 속에 있어 가지고 많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그냥 조괄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 비타민C를 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 기능을 위해서라도 특히나 뭐 치매 예방 그건 뭐 두 말할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공식으로 인정 안 하느냐 비타민C가 쌓기 때문에 우리 사람 다 죽습니다 치매는 감각신경 파킨션 운동신경 아니야 사실은 원인은 똑같은 뭐 활성상성은 그래 박사님 비타민C만 관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강산화 물질 등이 굉장히 많죠 많지만 핵심 역할을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산모가 비타민C가 떨어지면 태아의 뇌기능이 제가 실업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앤티옥스타드 리덕스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항산화 제축의 최고 의문이죠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 만들지 못하는 쥐를 가지고 했더니 소우뇌가 완전히 망가져요 비타민C가 부족한 채로 임신을 한 임신한 쥐에 새끼들을 뜨래가지고 해보면요 비타민C가 부족한 쥐에 소우뇌가 발달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못 봤는데 수분의 발달이 안 되는 게 확실한 차이가 그게 동물 실험이니까 ARS라는 앤티옥스타드 리덕스 이글라링이라는 거기서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항산화 제축 논문 중에서 합조들이죠 거기에 실력이 사실 임상부들이 뭘 먹는 걸 겁내야 하잖아요 비타민C 먹으면 네 그러니까 드셔 드셔 진짜 우리 박사님 뵐 때마다 제가 빠져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비타민C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 또 뇌공간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찾아뵙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